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앞에 와있고요 이 버스테크 마사지건 가지고 클럽 안에 있는 회원님들 어깨 쪽에 마사지 해줄 예정이고요 반응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봅시다 도착 경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막 볼이 흔들린다 강도 조정 돼 가지고 좀 약하게 드릴게요 이게 어깨도 되고 팔뚝 이런 데도 돼요 아프기 시원하다 손모 뭉친 데가 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좋은 거이죠? 저희가 라켓 휘두르면서 오른쪽 근육 많이 쓰니까 오른쪽을 좀 잘 풀어들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억지로 연출할 필요가 없이 이거 딱 되면 처음 반응이 좋아요 형은 형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오 진동이... 오 좋은데? 파워가 있는데?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세게 하면? 이게 지금 더 세게 왼쪽으로 여기 원하는 위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팔뚝 이런 데도 돼가지고 오 팔뚝... 오우 시원하잖아 그냥 약간 근육 있는 곳이랑 살 있는 곳에 하면 다 시원해요 이게 헤드가 동력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음... 이야... 크게 더 나아요? 응 아 뼈가 볼 때 되면 되게 아프다 이게 뼈 쪽 튀어나오는 데 쪽 되면 좀 진동이 전달돼서 아픈 거 같고 근육이나 뭐 살 있는 곳에 해야지 좀 시원해요 오 좋은데요? 펜스 치고 딱이에요 목도 이렇게 시우... 집으로 가져와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협찬받은 제품이고 구독자님들 이벤트 상품도 하나 더 받았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쓸테크의 마사지건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휴대용 가방과 함께 제공되어서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방 안에 이렇게 파우치까지 들어있어서 마사지건을 여기에 넣고 휴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2400mAh로 약 4시간에서 5시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이 좋은 안마기입니다 또 이렇게 안마기를 사용하다가 이거 좀 강도가 약한데? 싶으면 뒤에 버튼을 클릭해서 총 4단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하는 강도도폼 마사지를 좋아해서 강도를 강하게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자 안에는 총 6가지 마사지 헤드가 들어있어서 원하시는 마사지 부위에 따라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 이 원형 헤드가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형 헤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장일어른에게도 원형 헤드로 마사지 헤드를 썼는데 그때 이제 반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 시원하다 오 괜찮은데? 이 제품은 제가 2주에서 3주 정도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마사지건 알아보실 때 머슬테크의 마사지건 한번 구매하실 때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에 한해서 협찬이나 후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벤트 상품으로도 증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